또 이제 저희 엑소 멤버다 보니까 아, 단독님 도망가네 네, 저희 멤버예요 아, 지금, 아, 왔네, 왔네 어디로 가는 거야? 내가 이따 얘기해 주시기 아, 진짜, 아, 이 노래? 아, 이거 진짜, 진짜 난리야, 난리야, 이거 와, 진짜, 진짜 어디 갔어? 선생님, 굉장히 커요 야, 이거 뭐 시상식 아니냐 우와, 이거 뭐야 우와, 이거 뭐야 다 하자, 다 하자 아, 저세한 동중에 아, 저세한 동시 아, 아까 막았어 아, 아까 막았어 아, 아까 막 Apollo 뭘 잘해. 뭘 잘해. 아니 아니. 순간적으로 헷갈리네. 어디야 어디야. 아줌만 보면 누가 있어 누가 재석인지 모르겠다. 얼굴 보니까 확실히 더는. 뿌듯하네. 어떡해. 괜찮은 거야? 형 여기까지 올라오지 마. 저쪽 가있어. 또 다시 사봐.